식집사 상의 배우님 저는 키우는 식물 받아 죽이는 식힐러인데요 잘 키우는 방법 강의해주실 생각 없으신가요? 햇볕! 물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통풍 정말 중요해요 팬들을 위해 노래 몇 소절만 불러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너에게 가려는 걸까? 홍우진 표 모닝콜 해주세요 야! 야야! 일어나 임마! 일어나! 나! 일어날게요 넘어갈게요 사냥개들 배우들은 어떤 대상이세요? 보아니는 말라뮤트 마치 강렬하지만 뭔가 또 그 뒤에 순둥순둥하면서 순수한 매력이 있는 나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리트리버 다르다는 얘기를 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 사냥개들에서는 검정색인 것 같아 박성웅 선배님 도베르마 아~~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우온 넷플릭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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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감사합니다.